네, 휴대폰, 휴대폰, 휴대폰 좀 투자하면 안돼요? 휴대폰 하러 타야합니다. 휴대폰으로 좀 알았지? 진호, 우리 어디서 내린다? 왕식리! 탱탱한 대게! 진호, 우리 어디서 내린다! 진호,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거 팔방역에서 만나봐 팔방역에서인거 같아 이거 하나도 없는거 보니까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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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